사람이 아주 다툼에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전쟁을 겪었거나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화평함에 대한 갈망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겪는 아픔들 두려움들 그로 인한 너무나 비참한 결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절대로 싸우는 교회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회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싸움이 없기를 바랐지만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자꾸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정말 잘해보자는 뜻으로 어떤 때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문제로 그렇게 끊임없이 여러 유형의 갈등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싸워도 되는 줄 아는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하고 다투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역사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잘해보자고 싸우고 마음이 안 든다고 싸우고 그리고 옳고 그런 거 따지자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3편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주 짧은 간단한 고백입니다 이 시편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났던 순례자들이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 함께 가는 동료들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갔던 시편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은 아마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몇 번이고 가슴이 울컥하는 몇 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눈물을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걸 이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인걸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순례의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함께 순례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서로 기쁘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옆에 있어주니까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어려움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순례객들 사이에 싸움이 생겼다면 치고받고 주먹질을 한다면 서로 욕을 하고 비난한다면 서로 남처럼 얼굴도 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그 순례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함께 어울려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하나된 화평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까닭입니다 사실 세상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나라도 쉽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함께 신앙 생활하는 성도가 주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금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절대로 교인 수가 많은 것도 예배당이 큰 것도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 영적인 훈련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서로 화평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성도들 사이에 누리는 화평입니다 잘하자고 싸우고 옳고 그런 거 따지자고 싸우면 그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곳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기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옷기까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목사의 설교가 은혜로 와서 거룩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까? 예배당이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지어줘서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화목한 것 성도들이 화목한 모습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거룩함입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1년에 거의 그 정상에는 눈이 녹지 않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많은 이슬이 내리는 산입니다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땅이지만 그 요단강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축복의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축복의 젖줄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우리 나라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화목한 공동체를 지켜간다면 그것은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고 그리고 위기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복 이 나라가 전쟁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건강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말에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 화평의 복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 다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의 핵심이 영생입니다 3절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교회가 화평한 것은 성도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맥주감사주일 찬양 집회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분립했던 아홉 교회가 함께 와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수준이 꼭 높아서가 아니고 그 아홉 교회가 같이 와서 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연합하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를 지켜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이 놀라운 것을 주님이 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내가 한 이 엄청난 일을 내가 보느냐 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는 것이었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주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이러스 독감만 전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영혼도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마음도 전념이 되고 원망도 전념이 되고 비난도 전념이 되고 분노도 전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환경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단임 목사로서 주일에 성도들 앞에 서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제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주 인상이 이그러지고 화가 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제게 있어서는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일도 많고 좋은 일보다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짐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직전까지 제 마음이 안 드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제가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제 속에 있는 어떤 아픔, 분노 또는 어떤 원망 그런 것이 제 얼굴에 드러나면 그것은 제가 교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분위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역사는 무서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부정적인 어떤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꼭 자기 얘기하는 말 같았습니다 너는 어찌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것을 모르느냐 자기 생각에 내가 옳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환경에 대하여 절대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탓만 하고 결국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남 탓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메르스같이 어떤 유행병이 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나쁜 영향력을 여러분이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여러 번 교회 안에 큰 어려운 분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어려서부터 깨달은 것이 교회 안에서의 분란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느냐 하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잘했네 못했냐는 것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 내에 분란은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각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다 자기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저렇게 뒤집어지고 다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일단 숨을 멈추고 잠잠히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마귀가 역사한다면 마귀는 요 다음에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마귀가 진짜 역사하는 거라면 요 다음에는 마귀가 뭘 원할까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됩니다 아 요렇게 말하기를 원하겠구나 요렇게 행동하게 되는 걸 원하겠구나 그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집안 다 뒤집어지고 교회 다 망가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을 거야 억울하죠 왜 내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요 왜 마귀 각본대로 할 거예요 나는 반대로 할 거야 마귀가 예상하는 반대로 나는 갈 거야 그러면 반드시 회복을 안 해주셨어 가정도 교회도 회복 안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분열이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틈만 생겨도 섭섭한 마음 약간 비판적인 생각 그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틈입니다 그 사이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의 보율로 모든 마음의 상처와 갈등을 덮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지가 되는 성도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프랭크 루박 성교사가 주위 사람들에게 24시간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책에 프랭크 루박 성교사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족들이 그래야 되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나셨죠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홍기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내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동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내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내게 좋은 믿음의 동지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내가 내 주변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던 기록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있습니다 누가 보곤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제자들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누구와 도대체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그들을 제자로 세울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는 일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진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공동체의 화평은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고 호소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서로 하나 되자고 그렇게 열심히 호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오직 순종뿐이라고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느 탁월한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로 하나 되고 어떤 교회는 전도로 하나 되고 어떤 교회는 기도로 하나 되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로 하나 되고 어떤 교회는 교육으로 다음 세대 교육으로 하나 되기도 합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자체가 공동체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열두 집화가 하나가 된 경우가 다윗 시대의 그 짧은 그 때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출중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은 열두 집화가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열두 집화는 좀처럼 하나 되지 못했고 계속 서로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다른 족속들처럼 자기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사람 왕하고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열두 집화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웠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됐습니까? 불레셋에 비참하게 졌습니다 허지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대 이스라엘이 그 짧은 시간에 잠깐 동안 그들은 정말 하나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나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의 화평함, 하나됨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동의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되자고 호소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중심으로 하나 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국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뜰 때 기가 막힌 천국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더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속 끼리끼리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친한 사람들끼리 또 서로 배신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는 원수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부부 사이든 가족이 교우들 사이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졌습니까? 아휴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안 드는 사람 투성이인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그리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는 유기성 목사와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하고 무슨 재미로 여행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조금은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농담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는 받았지만 나하고 여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좋은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를 원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재미를 원하길래 그렇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여행 안 하겠다는 걸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하고 여행하면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 정말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화평함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든 것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인 줄 아십니까?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남편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도 그렇게 싸우고 사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고 부모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보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정말 천국입니다 교인도 마찬가지라니까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따로 있는 줄 아십니까? 교인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교인, 나쁜 교인이 기준이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다 좋은 사람 결국은 우리의 길을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교회 공동체가 망가져서 우리가 하나 될 것이라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신 주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살겠다고 하는 일을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또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화평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을 바라봐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가정의 공동체 주님 진정한 화평을 제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어서 정말 깨닫지 못해서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남처럼 그렇게 지냈던 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신 이 공동체 제가 생명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키워가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